아 유희씨 이봐, 빨리 좀 와줘야겠어 왜요? 왜 또 무슨 일 있어요? 예? 예, 알았어요. 금방 갈게요.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꼭 있어요? 파란 하늘이 눈부셔 왠지 가슴이 아파와 나도 내 눈가에 이슬 맞추면 상상 속에서 나에게 다가올 것만 같은 그대를 언제부터인가 기다렸어도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댈 몰라서 언제 사랑이 올까 waiting for your love 어때? 감동했지? 이런 건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는 건데 뭐야?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? 뭐, 여자는 남자 감동시켜주면 안 되나 뭐? 아니요 고마워서 고마워서 그러죠 어, 오지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 거야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대 몰라서 언제 사랑이 올까 waiting for your love 그대 조금만 더 가까이 올 순 없나요 내 사랑아, baby, my sweet job 이거 무령 씨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대가 올 때면 하루도 우수처럼 사랑한다 한 말 언제 어떻게 사랑이 내게 우려나 기다렸는데 이미 온 걸요 그대 알고부터 그게 내게로 운다면 그게 내게로 운다면 그게 내게로 운다면 함께할 시간이 순간부터 함께할 시간이 순간부터 꿈처럼 멋진 꿈처럼 멋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억 Vall truth 그게 뭔데